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민국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정기회원과 기부금품 사건입니다. 현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676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구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기부금법상 모집금품의 15% 이상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목적의 사용이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집을 해놓고, 그 금액의 15% 이상을, 그 중에 15%까지는 모집비용, 전화를 한다든지, 문서를 보내다든지, 직원들 인권비를 쓰다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데,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부금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의 사용도 형사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2013년 4월 3일 소외계층 자원봉사 또는 독고노인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법 모집 등록을 한 사단법인입니다. 피고인들은 전기회원 및 후원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15%를 초과해서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5년간 1억 8천만 원을 모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인들은, 단체죠. 단체는 매월 정기적 납부자에게 정기회원 신청서 또는 정기후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 받고 후원증 또는 회원증을 발급을 해주고 학생회원에 있는 인재추천서를, 기업회원에 있는 나눔 인증서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기회원으로 받는 돈이 과연 기부금품에 해당하는가? 수사기관은 이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금 기소한 거죠. 즉, 정기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받은 돈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인 정관상 1만원 이상의 회비인은 정회원, 5천원 이상의 회원은 후원회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은 노력폭세로 구별하고 있다. 이 피고인들이 법인이죠.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표시, 결의, 참여가 가능하고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약 92%다. 그렇다면 이 회비 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모집 과정에서 따로 위법은 없었다. 그러면 관련 회계자부도 기부금품을 준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원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또 모은 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논리가 좀 이상한데 목적의 사용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회비 외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모집 과정에 대한 위법은 없다. 이거하고 회원 자격을 얻은 사람부터 모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이 제외된다. 라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판단이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회원으로도 받은 돈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게 이 판렬의 핵심인 거죠.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비교적 투명하게 법인 운영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기회원 후원회원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기부금품으로 보고 기소랑 원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대법원은 정기회원 후원회원이 모두 실질적인 사단범위를 소속원의로 본 겁니다. 소속원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잇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제 회원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기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기부금을 모두 회원 가입이나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형태로 받으면 모두 기부금이 제외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단범윈이 투명하게 운영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무죄받은 것도 괜찮고 그런데 이건 구체적 타당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회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받은 회의비를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건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회원으로서 활동이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정기회원으로 부르고 후원회로 부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기부금품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판단 없이 곧바로 정기회원이나 후원회로 받은 돈은 기부금품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약간 이 부분을 대법원 판결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